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 결정을 앞두고 프랑스 파리 현지 곳곳에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기원하는 부채바람이 불 것으로 보입니다. 부산시는 국제박람회 기구 본부가 위치한 프랑스 파리에서 한국적 아름다움을 알릴 수 있는 한복 기반의 화려하고 직관적인 디자인의 5개 광고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. 이는 오는 11월 28일 개최지 결정투표가 진행되는 프랑스 파리 현지에서 한국의 매력을 알리고 회원국의 표심을 잡기 위해서라고 시는 설명했습니다.